자 지금부터 게틀링포 20부대 VS 중국에 15,000명 맞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친 경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 100%로 컴퓨터 렉이 걸릴 수 있으니 보시는 분들은 암을 참을 용기를 가지신 후에 보시기 바랍니다 스타트! 과연 이내의 전술은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승리할 것인가? 어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게틀링포가 이기잖아요 한국전쟁이 공갈이 되는데 허허 중공군을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와우 오케이 게틀링강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열 개 한 부대 묶고 어 이거 한 부대 묶어갖고 배치를 할게요 자 배치 끝 일단은 어 말과 분리해서 배치를 하고 여기도 말과 분리해서 배치를 하고 스읍 아까하고 동일하게 배치를 하대 어 좀 끼워넣어야 될 것 같아 보니까 숫자가 좀 많으니까 끼워넣을게요 설마 이러면은 길이 막혀가 뭐 발사를 못한다니 뭔들니 뭐 이런 그런 소린 하지 않겠지 스읍 일단은 중간을 잡자 어 중간 일단 여 한 여 중간 좀 잡고 아 이런 이런 전투는 해본 적이 없는데 약간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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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읍 쪼금만 더 앞으로 땡깁시다 아이씨 왜 아이씨 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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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읍 이게 뭔가 제가 원하는 각이 안 나오네요 어 제가 원하는 각 아이씨 한 번 더 스읍 좀 붙여볼까 된거 같은데 오케이 겹쳤다 하하하하 겹쳤다 자 거의 이거는 참무존 수준인데 지켜 즐겨봅시다 자 컴퓨터가 멈췄죠 어떻게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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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걸리기 시작하지만 됐어 아마 화질이 깨질 겁니다 지금 사양을 오버 뭐냐 오버했기 때문에 화질이 깨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중공군들의 모습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두려운데 크으으으strings 핫흐흐RI ㅋㅋㅋㅋ 킬존은 뭐예요? 킬존? 이건 뭐 특별히 교 Ê기에요 자, 중국군 15000명에 겟을링건 자 총 이게 1개당 4개니까 80문이네요 80문 어 80개 개틀링군 80개 VS 어 중구꾼 15,000명 어 15,000명입니다 니 아들이 왜 진격을 안해오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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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보이십니까? 다 사람이에요? 15,000명인데 15,000명 지금 얼마나 많은지 대충 모르겠죠? 한 화면에 안들어오니까 자 이정도? 이 정도? 강인데 그냥 이분들 뭐 새로운 게임을 창설하셨는데 와아아아 아아아아 땅 울려요 이게 심지어 이게 중국군 정의 병사들이 아니야 온다 그들이 온다 그들의 병사는 뭐냐 진영을 덮어쓰며 우리의 병사는 딱 흔들림에 주의하고 있었지요니 준비 야 정신빡쳐 차려요 야 이거 뭐야 누구 쏘자는거야 이거 잠시만 야야 좀 위험한 부분 야 좀 위험한 부분에서 총이 나가는데 잠시만 야호호 야야야 이거 19군 아닌가 이거 저 상태로 대포가 발사되면은 정말 죽을텐데 어 죽지 않을까 1군 2군 사정거리 두르면 쏴버려 공격개신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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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개신 와아 총갈기는거 봐 거의 엠지 수준인데 엠지이 이래면 좀 렉이 좀 덜 걸리네요 가라 우리는 군단이다 여러분 추석 복 많이 받으세요 대규모 실력만들기 와 전체적으로 지금 죽고있는거잖아 와아 흐허허허 와아 죽은거 봐 거의 시위 진압포수준인데 과연 현재 현재 80명이 막갈기고있습니다 개틀링군 80명이 15,000명을 상대로 갈기고있어요 다다아암 갈기네 와아 오다가 다죽네 오다가 아아 근데 아직까지도 안심하긴 멀었어요 물량이 너무 많이 남았어 심지어 야들 지금 돌아와서 오는데 야 잠만 이거 뭐야? 야 얘 아이가 머리를 쓰기 시작했는데 돌아온다? 사전거리 안되나? 잠시만 잠만 이게 뭔일이지? 아니야 사전거리 잘 돼 흐헤헤 잘 돼 왜 잠만 뚫리나? 야 과연 방어진지가 뚫리나? 이건 거의 저글링 수준인데? 잠만잠만잠만 야 공격관 내 말을 들어라 옹겨 내가 직접 쏜다 발포 자 잠준! 야 sinn 빨빨빨빨빨 화붙 야 consigo만 오오쉅 죠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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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씨 뚫렸어 와아아아 만오천명 때문에 뚫리는데? 와 시체봐 흐하하하하 야아 근데 우리 컴퓨터 잘 돌아간다? 어 생각보다 컴퓨터 잘 돌아간다 역시 160만원짜리 컴퓨터 야 못이겨 일단 진영 무너지면 이건 못이겨 아니야 니가 내가 조정한다 야 비켜 비켜 임마 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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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겨버려 야 노 노 노 노 노 노 노 노 재장전 빨빨빨빨빨 아이씨 갈겨 갈겨 아 옮겨 빨리 임마 그렇지 빨빨빨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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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아아 안 움직이면 안 나가요 아 그래요? 와아 시체봐 야 이기나 설마? 야 설마 이기나? 여기만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도 잘 막고 있어 잘 싸우던데? 역시 신식 부대하고 옛날 부대는 틀린건가? 야 잘 싸우는데? 엄청 잘 싸우는데 잠시만 할만한데? 어 지금 도망가는 부대가 있긴 하네요 야 생각보다 잘 싸우는데? 잠시만 이길수도? 이길수도 지릴수도 잠시만 일본이 썰려 넌 포병대를 못 이기냐? 썰리는데? 와아아아 막깔긴다 시체가 지금 산을 이루고 있어 여러분 이거 지금 다 시체입니다 다 시체 다 시체 특히 여기가 많네 도망간다 재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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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쏴 쏴 쏴 쏴 흐흐흑 설마 이기나? 아 지금 야들 쏘는거구나? 야들 누가하고 싸운데? 아아 겟틀링본 뭐냐 사소들하고 싸우네 뭐지 이건? 싸우네? 뭐야 도망간다 아 전체적으로 지금 사기작업도 없구나 근데 이건 막는다는게 웃겨 지금 잘 막는데 생각보다 흠 여기만 재배치하고 갈겨뿌면 되겠는데 와 엄청날겠네 진짜 아직까지 잔당이 좀 남았어요 여기하고 일단 거의 다 무너졌는데 야들이 또 오거든 지금 다시 후퇴 와아 되네 할만하네 이정도면 천 명이상 잡았을걸 이번엔 사람이 많아하고 이거 때문에 아직 모르겠는데 아직 이 전투가 아 치고있네 역시 근접병사들한테 포병들 안되는건가 야야야야야야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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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겨 옮겨 내가 직접 쏜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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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비켜 안 비켜 쏜다 승리 야 하드캐리 자 지금 우리가 242,400명이 배치됐고 917명을 잃었습니다 죽인건 만명을 잡았네요 5000명은 도망갔네 보자 최대 몇명까지 잡아봤냐 제일 많이 잡은게 700명 700명이 제일 많네요 아 800명 있다 809명 막 856명 뭐 이랬네요 와 엄청난데 흐흐흐흫 야 인의전수를 망하내네요 어쨌든 게틀링거랭 승리